따자허! 이번 영상은 HSK 2급 M과 N으로 시작하는 단어, 그리고 그 단어를 활용하여 회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. 하나의 단어에 각 3개의 문장을 만들었어요. 사실 쉬운 문장을 보고 해석하고 읽는 건 돼도 3초 안에 바로 네이브로 통역돼서 나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? 곧바로 바꿔서 말하려고 하면 두렵기도 하고요.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저 대마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대마의 3초 중국어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? 출발!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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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엄마가 좋아 오싫환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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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언제와?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의문문을 나타낼 때 문장 끝에 쓰이는 조사 너 밥 먹었어? 케이크 먹을래? 오늘이 너 생일이야? 오늘이 너 생일이야? 사다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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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사는 거?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내일 다시 와서 사자 내일 다시 사랑해 봐 내일 다시 사랑해 봐 팔다. 말. 팔려고? 야오 마이마? 야오 마이마? 못 팔려고? 야오 마이什么? 야오 마이什么? 야오 마이什么? 나한테 팔아. 말 게 워 바. 말 게 워 바. 말 게 워 바. 느리다. 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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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너무 느려. 니 타이 맘了. 니 타이 맘了. 니 타이 맘了. 천천히 해. 만. 많이 를. мі한 뎰. 많이 를. 천천히 먹어. 많이 를. 많이 를. 많이 를. 마이 jamais 를. 바쁘다. 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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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가 그렇게 바빠? 너 뭐하는지? 오늘 좀 바빠. 오늘 좀 바빠. 나 뭐 하나만 도와줄 수 있어? 넌帮我一个忙 마? 고양이 너 고양이 좋아해? 너 고양이 기르고 싶어? 너 고양이 한 마리 있어? 타자유 이즈 뭐? 타자유 이즈 뭐? 괜찮다 상관없다. 내 관시 괜찮아 내일 다시 와. 내 관시 내일 다시 와. 내 관시 내일 다시 와. 내 관시 내일 다시 와. 이 일은 너랑 상관없어. 내 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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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치 디에 메관시 더 치 디에 메관시 없다 메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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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요 자친구 없어? 니 메유 니 펑유 마? 니 메유 니 펑유 마? 먹을 게 없어 메유 치 드 메유 치 드 메유 치 드 나 오늘 시간 없어 워 진天 메유 시간 워 진天 메유 시간 워 진天 메유 시간 워 진天 메유 시간 메 메유 마다 모두 메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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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메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워 맥주 두 번 중국어 수업들어 워 맥주 한 번씩 여행을 가 워 맥주 en 메유 있게 워 맥주 한 번 찾으 twoель 워每년 류율 이즈 워 맥주 씨 워 같이 가 weedo once 워 맥주 계산 워 동생 진짜 이쁘다. 니 매 매이 진짜 이쁘다. 니 매 매이 진짜 이쁘다. 니 매 매이 진짜 이쁘다. 단 여 동생 없고 남 동생 한 명 있어. 그 외 오나이 pim 깨 DJ 한 동생은 다보다가uls어 힘들어. мы 매 매이 비 우 갓어. 我妹妹比我高 我妹妹比我高 문 과목 수업의 양사 문 문 문 문 열어 开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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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아 关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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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몇 과목 들었어? 今天有什么课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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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下午有两 дов 午后面有两课 午后十多课 上午有两课 下午有三课 下午有三课 쌀밥 밑반 여기요, 밥 두 공기만 주세요. 服务员,来两碗米饭. 공기밥 먹을래? 要吃米饭吗? 밥 먹기 싫어, 국수 먹을래. 我不想吃米饭,要面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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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수 面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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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국수를 더 좋아해. 我更喜欢吃面条. 我更喜欢吃面条. 내가 점심에 먹은 건 계란국수야. 나 국수 싫어해. 오 부 아이 치 멘탈. 이름, 성함. 이름이 뭐야? 너 이름 좀 써 봐. 너 이름이 뭐야? 너 이름이 뭐야? 내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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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일 또 올게. 너 내일 또 올게? 우리 내일 같이 밥 먹자 우리 내일 같이 밥 먹자 어느 나아 어떤 거 주까? 실례지만 누구세요? 제 어느 나라 사람이야? 他是 나아 고어 랜? 他是 나아 고어 랜? 他是 나아 고어 랜? 어디? 도네 집 어디야? 니家在哪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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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? 나아 고어 랜? 니家在哪? 이거 말고 저걸로 줘 고어 랜? 나아 고어 랜? 공연就在哪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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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요 남펑이요마? 제 남자야? 타시 난데마? 타시 난데마? 타시 난데마? 요기 남자 화장실이야? 쟤시 난데마? 쟤시 난데마? 쟤시 난데마? 쟤시 난데마? 쟤시 난데마? 의무문을 나타낼 때 문장 끝에 쓰이는 조사 뭐뭐는? 뭐뭐는요? 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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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커피 마실 건데 넌? 我喝咖啡,你呢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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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핸드폰 我的手机呢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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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할 수 있다? 能 能 能 오늘 올 수 있어? 今天能来吗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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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다 부까? 밥吧 今天我不能去,很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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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都能 能自己呢? 能听到吗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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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니 시 쇠? 니 시 쇠? 니 시 쇠? 이거 너 거야? 쪼시 니더 뭐? 쪼시 니더 뭐? 쪼시 니더 뭐? 이 커피 너가 산 거야? 쪼시 니더 뭐? 쪼시 니더 뭐? 쪼시 니더 뭐? 년 해 년 년 년 일 년은 열두 달이야 일 년 요 십二 거 웨 일 년 요 십二 거 웨 일 년 요 십二 거 웨 나 중국어 배운 지 인연 됐어 워 주antic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닌하우 랄우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닌구이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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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닌구이싱 며은 몸에 좋아? 닌구이싱 닌구이싱 喝牛奶對身體好。 喝牛奶對身體好。 打てたの要ですか? 要熱牛奶嗎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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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要熱牛奶對身體好。 要熱牛奶對身體好。 她是你的女朋友嗎? 她是你的女朋友嗎? 她是女的嗎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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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자모경오 ує요. 这个女孩儿太可爱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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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女儿 우리 딸 우리 스무살 됐어 제가 독한 다리야? 她是你的大女儿吗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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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스니까 참 좋다 有女儿真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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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해서 M과 N으로 시작하는 단어와 문장이 끝났습니다 112문장 중에서 몇 개 맞추셨나요? 내일도 놀러 오셔서 오늘보다 더 많이 맞추시길 바랍니다 112문장이 완벽하게 되신 분들은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